불러오면 안돼요? 불러오면 안돼요? 아 네네네 됐습니다 세 분까지만 딱 맞췄다고 하는거 아쉬우죠 다음은 내년에 또 내년에 또 누구 불러줘요? 제 이름이 뭐예요? 다음에처럼 저번에 또 불러주시면 되고 그때는 또 준비해서 세 분 지금 불러주시면 아 이미 한 번 오셨어요 아 이미 한 번 오셨어요 어때요? 안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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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해 주사 그러면 에라이 롤 ст